아 미XX이잖아 강아지의 변을 입에 구겨 넣었다고요? 고문을 당했다고요? 고문이요? 아 왜 그러는 거야? 21세기의 XX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저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애들이 벌벌벌 떨나 반갑지 열 받네? 제가 잠깐 화를 가라앉히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밝혀졌으면 누구 죽였겠지 또 거기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다 10대 소녀들이잖아요 아 근데 참 제가 스모킹건을 하면서 정말 이 방송을 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마음이... 이 사건은요 눈물 날 것 같아서 나 너무 가상화붙고